이런 노래를 부르네. 가사가 기억이 아예 없는데. 하우스 노래. 이런 노래였는데. 다가가 비밀에 아아 이렇게 안 하고. 다가가 비밀에 아아 이렇게 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또 당근. 운동하러 가요? 당근마켓 아닌가요? 운동하러 가요? 아니. 집에 가려고. 뭐 해야지. 원래 할 거 있잖아. 가볼게요.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세월아 빨리 간다. 메이크업 원 지민 파이팅. 자 플러스 빨리 하자. 여러분. 건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하세요. 무슨 새해 말인지 새해 복 많이 하세요. 그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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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. 서로 고생했다고. 도답 도답해 줍시다. 하자. 12,4 3,4 4,4 4,4 5,6 5,6 6,6 감사합니다.